첫 번째 리액션 첫 번째 리액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드 포인트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팬들이 그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다소히 다소히다가 역시 한 게임이라 yeast을 더 찬란하다 의상과 찬란이라는 다료로 그런 느낌이 더 잘 어울렸죠 오늘 가운의 바람을 냈습니다. 너무 얌전하게 색이 보고 계신데 되게 오래가는 게? 네. 뭔가 자신이 있는 포즈겠죠? 자, 가운을 보면 다 편하기도 한 번 보여줄게요. 많은 러블분들이 일찍을 꾸준히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이스트입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엔 파이팅 한 번 해볼까요? 자, 여섯 번째 미니 앨범도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앨범도 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가운데 보면서 다시 한 번 파이팅 해볼게요. 파이팅! 네, 금방 달리고 조금 어려워같이 치마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특별한 파이팅을 받았죠? 뉴이스티블를 보면 굉장히 기다려야 합니다. 자, 단체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게 개인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인사람인데요. 네, 왼쪽도 한 번 바라보고 빨리 찍을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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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olas아알로도! 톡톡톡톡톡토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